자 오늘의 게임은 이거 뭐 다 부시는 게임이라는데 킹또적으로 긍정적 96%입니다 요게임 해볼게요 티어 더운 픽업 유어 툴 이게 내 툴이여 소화기 아니야? 아 소화기 이게 소화기가 원래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름은 도트니 이건 뭐야? 낙하인가? 망치 오우씨 존나 빵꾸나버리네 뉴메세지 이 집을 가서 뭘 하라는거 같은데? 어딥니까? 이겁니까? 오케이 6.3메다 크기 포크랜드 없이 부셔들일게요 야 이거 부실때도 체계적으로 부셔야되나? 여기 여기 이거 딱 돌려가지고 다 부시면 밑에 알아서 부셔지지 않을까? 뭐야 어 근데 뭐야 아씨 폭탄있으면 빨리 얘기해주셔야죠 다 부셨는데요 음.. 익스플로시브 프로펜탱크 여기다 그냥 누르면 되겠지 으아악 어씨 뭐야 던지자마자 터지는데? 죽을 뻔했다 이렇게 던져서 깨라구? 아 요렇게 해 오우 잠깐만 저건 터뜨릴 필요없어 이 빨간색깔 벽돌을 터뜨려야돼 이게 안터지거든 어 이걸로 터진다 어 근데 많이 안터졌는데 포크랜드 보인다고 뭐야 우리건가 설마? 아니겠지? 포크랜드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왜 이거 게임이 오? 뭐냐구 망치랑 폭탄으로만 부시는 중 딱 돼 이씨 찍어 찍어 어어어어어어 으흐흐흐흐흫 부신다 어 이거 좀 약한데 포크랜드 파워가 좀 약하다 이거 빨간색을 부셔야 되는데 아 답답해 이거 안 돼 이씨 아케에이 이거지 진짜 빨간색깔 벽돌로 버티고 있었네 나와야 나오라고 나와 포크레이드 나와 오케이 이제 가도 된다는데 어 아니야 다 부셔야 돼 어 여기 이 나갔다 불도주 이 나갔다 설마 뭐 벌금내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미션 성공 알아요 완전히 잘게 부실라고 저는 의뢰를 받으면 약간 일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야 완벽주의자랄까 오케이 미션 클리어 어 일하기 쉽구만 단단했고 아 근데 점수가 있네 어 미션타임 시간밖에 없는데? 좀 어려운거 나와야지 그냥 부시기만 하면 뭐야 부시는데 옆에 건물이 있어서 피해를 안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거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침에 일어난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머들고 일어나 알람 끄고 안 꺼져서 깨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파괴를 일삼는 친구거든요 철거작업의 왕 미션 더 리 컴퓨터 아들 집에 시계가 없어졌는데 어디갔는지 아니잉 컴퓨터 가게 부셔달라는 거네 이 컴퓨터 여긴가요 오케이 어 이게 좀 크다 여기 다 부셔달라는거야? 탭키를 누르면 맵 오드셋트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하버 오피스랑 팩토리가 어디여 여기랑 이렇게 세개를 부셔달라 여기는 안 부셔도 되나보지 오케이 맡겨만 주십쇼 뭐야 다 맛이 갔네 잠깐만 여기 앞집인가요 여기 음 문이 안열려 왜 아씨 문이 안열려 아! 아 이거는 슬랫잼으로 안되더라고 이 빨간 벽돌 문이 안열리냐고 잠겼네 이거 문이 안열리니까 이걸로 일단 밀게 가자 오게 오게 오 뭐 빨간 벽돌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죠? 내려봐 이제 들어갈 수 있어 문을 안열어 감히? 이제 열어 어 여기 뭐있다 그래 벨류 뭐야 도둑놈이 아! 부시는 곳에 돈 될만한게 있어가지고 챙기는데 25달러나 해서 뭐 뽀개는건 내 마음이니까 가져가도 되는건가? 어 여기도 뭐있다 이거 얼마야 이것도 15달러 오오 짭짤할 수익 좋아요 야 이거 뽀개봐 여기 밑에 5변짜리 떨어져있나 봐봐 없냐 그런거? 이거 또 돈인가 설마? 어 이건 돈트 아니면 꺼져 아까 컴퓨터 있었는데 컴퓨터 저기있다 컴퓨터도 가져가자 어? 픽업 타켓 어? 지금 보시면 타켓클리어들하고 있어요 이 뽀시기 전에 이런건 챙겨줘야되나봐 머니 오우 40달러 어.. 어 창문 깨는 소리좋아 안 부시고 챙길거만 챙기면 되는건가? 설마? 저기도 뭐있어요 이건 뭐야 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사람 태워가지고 올라가는건데? 내 생각엔 여기에 올라가는거 같애 여긴데 나오라고 저기도 컴퓨터있다 아 이 컴퓨터 오케이 아 진짜 컴퓨터만 챙기는거야? 다 안 부셔도 되나봐 다 안 부셔도 되나봐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앞에 아닌가요? 어 여기 여기도 컴퓨터가 있어 어 봐봐요 망치를 조심해 됐다 세개 다 모았어 미션 미션 클리어인데? 가라는데? 오시진 않아도 되는거야? 철거자고 바로 오는줄 알았는데 컴퓨터 세개만 챙기면 된다고? 크리오 오케이 타겟 세개 챙기고 미션도 3분 으음 니 리 머시레거 나온다 니케미컬스 내가 지금 어저 갔다오면 됐네 데미지를 받았어 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ür 보안을 UP그레이 달거라고? 아 그래? 어 난 나쁜놈이였잖아 난 철거 가고 Prince한 철거인줄 알았는데 모여 오? 샷건 허허 오 벽돌도 부시는데 망치로도 안되는 아니 총소리 총타격감이 왠만한 FPS보다 더 좋아 다음사건 더 카웃이 세차장이요? 세차장은 또 왜가 자아 일단 해야될게 아 저중에 세대이상을 박살내라고? 박살내면 근데 걸리겠네 그러면 1분안에 박살내고 티라는거네 왜 그런 미션이죠? 누구한테 이런 의뢰를 받은거야 일단 한대 아무거나 박살내보자 바로 완룸 물리는지 궁금하니까 문 열고 가면 되는데 아 저차인가? 아아 또 근데 이거 기둥 여기다 달려 기둥 부셔지나? 아 이거 비 부셔지는 기둥이야 이거는 아 근데 안에 또 딱 뜨거운게 있어요 이걸로는 안되고 킹건으로는 되네 이럴때 킹건이 필요해 됐죠 아 맞다 위에도 해야되네 이거 부실면 될거 같은데 이거 타가지고 기둥재로 가져갈라 그랬거든 다시 물에 빠뜨리래 저거 그니까 이제 빠뜨리면은 걸리는거 아니야 자 그리고 저건 트럭에 연결돼있기때문에 저거는 가져오기 쉽겠군 물에다가만 빠뜨리면 된다고 그랬죠 물이 어딨어 물이 이쪽 이쪽에 있네 여기가 나가는 길이고 빠뜨리기 너무 쉽거든요 어느 쪽에서 빠뜨릴지 생각해야돼 세대이상 빠뜨리는거니까 그 다음 자 여기 안에 이렇게 그러게요 큰 맵에서 부시는건 샌드박스 모드로 하면 시원하게 부실거 있을거 같애 아 여기도 있네요 근데 여기는 이 벽에 아 잘 안부셔지는 벽 벽에 매달려있다 근데 여기는 바로 또 그게 있어 빠뜨린데 이것도 지게차 가지고오면 부실수 있을거 같은데 이걸로 안부셔지나 이걸로 부셔지죠 이걸로 요기만 딱 뛰어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파괴력이 어마어마한데 이정도 크기라 괜찮을까 세이브 한번 해 요정도? 오케 로드 조금 더 위로 띄워지면 안돼 벽재로 띄워져야돼 벽 뒤에로 던지자고 아 요렇게 날라가 바보같은 생각하지마 흐흐흐흫 된다 이쁘게 잘라먹기 이쁘게 잘라먹기 아 무슨 호박녀 자르는거 그 달고나 자르는것도 아니고 됐다 아 왜요 벽재로 했잖아요 안되네 벽재로 가는거 아 벽이잖아요 벽 아직 있잖아요 예민하네 이거 안되네 그냥 그냥 꼬라박어 여기다다 몰아 그러면 이이이이 탁 물 이이이이 탁 물 이이이 탁 물 이이이 탁 물 물 이번에는 차를 물에 담그는게 목표입니다 타고가서 이거는 알람이고 이번 목표는 물에 담그는거야 물에 담그는거 설마 바닷길을 만들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뚫고 여기까지 오는거야 수영장까지 여긴데 지게차가 또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테스트해볼게 내려집니다 계속 내려져요 포크레인으로 수영장 밑을 계속 파보는거야 들어가야겠는데 저기요? 이게 아닌데 일어나 아이씨 아 일어나라구 아무튼 여기 한번 파봐 저장 저장했다고 밑에 퍼볼게 여기 안파지는거 같은데 집안경비실에 보안센서가 있다고? 그런게 있어요? 그런게 있을리가 그러면 너무 쉬운데 이분 아닙니다 내피셜입니다 이분 처음 시작채팅이 아니면 집안에 보안센서 부시면 되지 않을까요? 집안에 보안센서 망가뜨리면 안돼요? 집안에 보안센서 부수면 어때요? 집안경비실에서 보안센서 부시면 되지 않아요? 물만찾지말고요 물만찾고 보안센서 부시는거 아닐까? 싹두기 도배 그 다음에 지방경비실에 자동차 보안센서 부셔봐요 그 다음에 지안경비실에 보안센서 모두 외쳐줍시다는데 어딨냐고 보안센서가 보안센서 어딨냐고 있어? 있으면 좋지 있으면은 안걸리고 그냥 바로 담그면 되는데 천천히 보안 어딨어? 괜찮아 그냥 비슷한거 봤다 그러면 상관없어 왜 말을 안해? 괜찮아 형 화내는거 아니야? 형 화내는거 아니야 안나오시네 아니 지금 뭐 내가 배달라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보안관 아니 센서 어디서 보셨냐고 비슷한거 보셨으면 우리 한번 해봐야지 우리도 다 모르잖아 이거 왜 안나오세요? 어디가셨어요? 설마 낚시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빨리 얘기하라고 보안센서 똑같이 생긴거 어디서 봤냐고 죄송합니다 형님 불 끄고 봐서 헛것 봤으면 된대 아니 어떻게 뭔데 뭘 봤는데 그렇게 얘기했네 빨리 얘기해 어? 아니야 아니야 탓을 할려는게 아니야 아 비슷한걸 봤다메 나도 그런게 있는 나이에서 볼라고 여기 얘기하는건가? 아 여기 이거 보고 얘기하신거 같은데 아 제대로 보셨네 지금 이거 다른분이 얘기한건데 이거 보신거에요 집안의 얘기 이거 버튼 네 눌렀습니다 없어요 눌러지는게 아니고 없어져버렸어요 눌러지도 않고 이건거 같은데 왜 잘못 봤다고 했어 왜 쫄았냐고 왜 당당히 말을 못해 내가 이항문가 쫄았다고? 아 이항문게 아니고 내가 무섭게 얘기했어? 아 그래? 시두도 같이 얘기해 놓고서 이제 내 탓을 한다 이거지? 이거 없네 내가 협박까지 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 내가 묶었지 그 사람을 묶고 협박까지 했어 그래 또 뭐 했어 내가 왜 달았나요 제가? 제가 닉님도 얘기도 안했는데? 요거를 여기 담그고 이거 두개 딱 담근 다음에 그냥 집에 갈게 오케이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저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다들 보안센서 모두 외쳐줍시다 그래가지고 약간 물타기 그거인 줄 알고 왜냐면 막 틀린 운수 막 물타기 하는 사람들 있거든 도배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거 아닌가 했지 외쳐주자 하지만 진짜로 보긴 봤어 자 그냥 스피드로 할게요 자 갑니다 고우 오 놀라 빨라 차 된건가 이거? 됐네 차가 열라 빠른데? 스포츠 깔아서 아 여기도 차를 갖다 놓을걸 바다에 버리긴 더 빨랐겠어 조정도 빠른거면 아 여기도 끝. 으으으이uß에 저흐윽 재킷 다가면 될지도? 이거? 렉 어 어어 아씨 나무에 걸렸어 으윽 아씨 나무에 걸렸어 내려봐 아 뭐야 왜 여기서 내려 아 바깥으로 보내줘요 바깥으로 보내줘요 아 나무 야 스포츠카가 연락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져 봐봐 여기만 여기 두 대만 잘하면 돼 여기를 빠뜨리고 차로 가서 또 빠뜨리고 와서 에이씨 달렸네 아 나도 날아갔다 잘 뛰어내리면 난 딱 떨어지는데 너무 시간 걸려 너무 시간 걸려 꺼져 가라 빠졌나? 빠졌고 스피드가 빨라서 바퀴 달린거는 그냥 근처 바닷가에 버려도 일로 빨리 버릴 수 있다 나무 부셔지면서 레그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대 세 대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피드가 빨라서 이렇게만 해도 지금 시간이 10초 밖에 안 남네 뭔가 방법이 있긴 할 거야 이 정도면 상문 구공도 레껄려 그렇게 만들어졌어 샌드박스 한번 봐야겠어 크리에이트면 뭐야 이거 만들수도 있는 거야 샌드박스 모드로 가면 아 마리나랑 여기 핫턴맵들 할 수 있네 샌박은 뭐냐면 목표가 없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뽀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것도 무제한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부실 수 있다 그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불 붙여 보는 거였어 집을 다 불로 태우고 싶어 보였어 불 알람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불타면서 점점 프레임 떨어지는데 킹킹킹 흐흫흐흐흐흐흫 어? 홈드 터지는 거 아냐? 스테이스 해소 워흐흐흐흐흐흐흐흐 시원하다 미션이 무슨 미션이야 이이이이 땜만 부숴로 가자고 여기 땜부셔볼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어 뚫리나? 뚫리는 건 내 배였고 여기가 안 뚫려 여기가 여기 막아놨나? 못 보게.. 못 보게 났나봐 이거를 딱 포개고 물이 딱 쏟아져 나오는 순간 바로 방송 종료 리방 해야 돼 그래도 투컴이라서 리방은 아니게 될 때 컴퓨터 리프팅 흐흐흐 여기서 물 싹 쏟아지기는 순간 그냥 끝나는건데 한참 꺼야될거같아 어 뭐야? 문도 이렇게 열리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티어다운이라는 게임이었구요 딴 게임 그렇게